결과 결선에 진출해서 전략호 챔피언님 강희슬 경호수와 맞붙게 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 안내해 주시죠. 3점 컨텐츠에 진행 순서 패러들께서 명단을 받는다 보셨는데요. 일단 룰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60초 다섯 명에서 신동을 하려고, 한 명당 다섯 명씩 총 25명의 몸무게 준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버닝홀은 2점으로 계산되겠기 때문에 모두 다 공연하면 30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예상 결과상 2명의 결승을 할 줄 알았는데 동점이 다 나오면 서든데스 방식으로 수비를 다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전거 출근 속 다시 한 번도 안대를 보았 드리겠습니다. 이송희, 헌혜은, 나가타홀, 하사기, 하루나, 신이슬, 김소니아, 카카, 신지현 선수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수를 종합판에 순서가 다하고 있으니까 이송희 선수부터 마지막 10명 선수까지 한 명, 한 명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송희 선수가 준비하고 있군요. 이송희 선수가 출발 시장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선수! 자, 이송희 선수! 이송희 선수! 이송희 선수! 제안시간 1명입니다! 제안시간 1분! 처음인다 화이팅해보니 2개!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선수! 이송희 선수! 이송희 선수! 이송희 선수! 이송희 선수! 이송희 선수! 카메라에 잘 잘 비교하면 반대쪽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이송희 선수! 반대쪽에서 시작하면 되겠구요! 반대쪽에서 시작하면 되겠구요! 반대쪽에서! 그리고, 호프시고! 여기 벤치는 우리 3점수 콘테스트 참가자들 장출에 앉아야 되겠니깐! 장출에 앉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조금만의 시작은 이 벤치 앞쪽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 선수! 2부! 갑니다! 나이스! 정답! 갑니다! 제시작! 60초! 고맙습니다~! 선택 qui 아아아아아아 많이 벌집혀야겠어요 아아아아아 자 이제 27초 경과 40초 경과입니다 어느리 성공 10초 경과 17초 경과 10초 경과 어느리 성공 10초 경과 10초 경과 10초 경과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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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7 7 7 7 8 9 7 9 9